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 쌍방울에 관한 그런 수사기록들이 바깥들이 유출돼가지고 혜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에 출국을 하고 이런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도 저게 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검찰특수부의 정관예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구속될 것도 빠지고 수사기록도 뭡니까 수사 상황도 미리 다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관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썩어도 진짜 썩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대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있고 그 사건은 권순일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법관들 판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법관인지 아니면 무슨 법관인지 알 수가 없지만 사건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덕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대법원 소송에서 뭡니까 수십억에 수백억 정도를 누가 대줬냐 이야기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쌍방울 압수수색 영장 유출 수사관 긴급체표 이게 8월 5일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언뜻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일부는 8월 사이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쌍방울 형령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육부 소속이고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수사 자료에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조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정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이 관련된 영장 발급 상황과 관련된 그런 모든 수사 자료들을 다 넘겨버린 거죠.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구조적으로 정간예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동아일보가 집었네. 수사기밀 유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달 초에 검찰 출신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 육부의 쌍방울 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도 정간예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수사기밀이 유출된 직후에 쌍방울 실 소유자로 알려진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정간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해미를 받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냥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내용을 동아일보와 다뤘습니다. 특수부 정간예우의 쌍방울 영장 유출 구린 게 이것뿐이겠는가 참 나라가 참 어떤 나라인지 너무 썩은 것 같아요. 검찰은 쌍방울 척을 변호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정간 변호사에게 바로 수사와 관련된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흘려줬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난 수사 기밀 유출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전인 올해 6월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자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고 법률상 대표 역시 국내에 없다. 특수부 네트워크가 검찰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사법계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검사구나 정치검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맹백한 범죄 행위라도 수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봐줄 수 있다는 거죠. 특수부 출신 정관의 폐해는 검찰개혁의 중요 동력일 정도로 심각했다. 2년 전에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론을 맡은 또 다른 특수부 출신의 검사 변호사가 룸사롱에서 피의자 술을 마시다가 그 사건을 수사 중인 후배 검사를 불러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당시 수사팀이 해체되고 전현직 검사가 수사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도 특수부 인맥의 공생관계가 바뀌지 않은 것 것이다.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정관 덕에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그렇던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대법관의 재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탁수통들의 이런 정관예우 이번에 7월 28일에 있었던 인천시 연수월의 판결물도 그게 판결물입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인생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썩어도 썩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권언적인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망치하겠다고 생각하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기역국 범죄자로 몰아넣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봐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패한 나라입니다. 부패한 나라. 반듯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참 맨정신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죄가 있더라도 그냥 봐주면 그만인 거고 어마어마한 죄가 있더라도 봐주면 그만인 거고 그 사람을 조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별건 수사를 해서 기역국 여러분들 옥죄해가지고 그냥 감방에 쳐넣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상에서는